와 대박이네 개부럽다 어 고맙습니다 눈 개 안좋구요 자 바로 걸강가자 어 괜찮아 한번정도는 괜찮아 원래 영광에서는 한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영광에서는 괜찮아요 영광에서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영광에서는 아직 괜찮구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서는 괜찮아요 마 주인 마 주인 뭐하노 마 주인 마 주인 골드 어떻게 쓰고 있다 지금 주인 먹어 아이디 왜이러노 아 이 3연속으로 실패하네? 설마 딴 거 할까?? 아 이 강아 왜 이러노 강아 왜이러노 이거 내 돈 아니 재료도 다 달라가고있네 지금 이때 불사로 뽑자고? 적게 생각해 깎이는 건 아니잖아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아 웃으면 안되는데 아 미치겠네 오연승 실패 처음이야 오연승 실패 남생 처음이야 테라스 처음이야 오연승 실패는 이 마귀해방이랑 너랑 좀 안맞네 내랑 좀 안맞네 음 아 이거 웃으면 안되는데 어 이거 실화해요 진짜 이거 안되지 다시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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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엥 와 근데 이거 진짜 레전드야 6번 했는데 6번 다 실패 이거 레전드 인정? 이거 레전드 인정? 이거 30개 날렸어 지금 와 레전드 인정? 와 이거 레전드 인정? 야 이거 강화 인정? 와 레전드 인정? 가자 이제가자 와 그만하고 이제가자 7연속 이제 6연속 7연속 이거 인정? 이거 레전드 인정 7연속 실패 인정? 와 이거 뭐야 미친 와 이거 7연속 실패 처음 봤어 8연속 8연속 8연속